1. 지혜로운 인생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 10회독 21일째입니다. 여러분은 12월 26일이면 올해 들어 10회독을 끝내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적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동독보미는 요엘 1장에서 3장, 열한기야 24장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루 종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에게 암살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한 벗들조차 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니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힘들 때마다 오직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레미야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한탄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엘 전체 11개와 24장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28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201일 요엘 1장 부두에 대해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이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이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이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미니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둥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운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둥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까지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미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두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게 되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하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불이 쌍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대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미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으미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으미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요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요하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우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툴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우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여우와께서 시원에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우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 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원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우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안들이 되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울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우와께서 시원에 거하심이니라. 제 202일 열한계야 24장 여우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올라오메 여우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우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하베 부대와 안문자손의 부대를 여우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밤은 곧 여우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우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우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우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보라데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우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라. 여우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우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우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자부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우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우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게 하였으니 여우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인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김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득이아라 하였더라. 시득이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우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우와 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여우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득이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우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우야김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득이아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우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유다 주 여우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우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우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우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더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우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량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장. 여우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우와께서 여우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때의 인혜와 내 신혼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우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야구비족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도라. 여우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우와가 여우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우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우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띔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불을 지지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업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지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적 내 하나님 여우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여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정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수수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락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락위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아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 적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미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제하니 그의 진도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고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러지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우아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므라. 예레미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게 되냐. 그래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살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또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 여우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우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업에서 하나와 족숙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원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오. 찾지 아니할 것이오.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족속이 이스라엘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라. 그런데 이스라엘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미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우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 203일 예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예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절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한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애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송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호를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 적 내 상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제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여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하이 또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보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요다 성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이미로다.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돼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핥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업이 요하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적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업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업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하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업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하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이소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하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근에 하나님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이소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곡항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때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와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이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제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안과 큰 파밀이 북방에서 엿보아 우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세비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한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지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게 놀아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게 놀아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더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들이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느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여를 벌리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펴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화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묵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제 204일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신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보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라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급당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아심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업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 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세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뼈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리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토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미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랄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네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지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하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구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 죽임을 당한 딸네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낙은 애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굴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불을 지지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업도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근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근의 여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함이로다 분열들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에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루 사망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애돔과 안문자손과 모합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한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한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제 205일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뱀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의 꿈이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애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스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구무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우아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우아께서 그의 건농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히나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오 그 속에 생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오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우아시니라 애워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우아께서 여우아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옵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우아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때는 흩어졌도다 들을 쪄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요다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에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우아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우아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우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1장 여우아교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아께서 여우아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쇄풀무 애급당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는 이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우아여 하였노라 여우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우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우아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 즉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업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할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왁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남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재는 꺾였도다 바할에게 분양하므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굴에 여왁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왁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야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유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왁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죄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왁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이르기를 너는 여왁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하니라 예레미야 12장 여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닥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를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 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생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를 얻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카실을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 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툼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로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살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웅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계배 성업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의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흐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풍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닥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제 206일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지짐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락위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낙원에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지즘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라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개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쥐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케의 아들 모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했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므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갑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믄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병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적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미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리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토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팀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활란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발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 207일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 새겨졌거를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용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오 이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계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파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제의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하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야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해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리지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물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하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 19장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하의 말씀을 들으라 만근의 여하 이소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할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할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죄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절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 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충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업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하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하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굴의 여호하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하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하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불이 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다기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제 208일 예레미야 21장 여호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만이라 시티계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니아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너부간에 설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하께 간구하라 여호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디계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오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지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디계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너부가네설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취대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더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하의 말을 들으라 여호하께서 여호하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며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보랄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2장 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여호하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하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닥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하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네바논에 올라 외치며 파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미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산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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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세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3장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당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꾸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낸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뜨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 적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굴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굴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래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 적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오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209일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너부하네살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간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시우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여급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벌이고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차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플랫의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애돔과 모합과 암몬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수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지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미라 하셨다하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밥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의 여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흐틈을 당할 기한이 찾음인적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의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제 211 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약임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신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래하면 여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아 시대에 모래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굴의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아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아가 여와를 두려워하여 여와께 간구하며 여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우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간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우야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우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가함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우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안문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레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에 손해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리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5째 달 기부원 아수레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번혼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리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군이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목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목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목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니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지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3세리부터 요한질수록까지 주신 증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세기는 하나님의 전기창으로 보호와 공수시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는 역사 이전의 역사, 원년사로 시작됩니다. 자세기는 하나님의 전기창으로 70년만에 베레시아 예로만하고 베레시아 주도는 습관없는 한계의 이스라엘과 함께 이들을 의뢰하며 베레시아의 성도를 전환하며 백마트 주석에 투자를 합니다. 방금 베레시아의 관계인들은 반대쪽 반대의 의뢰하고 조직의 의뢰에 처하지만 베레시아의 단체를 공유해 이들을 보고합니다. 성경의 의뢰는 역사에 의해 이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성경으로 이들은 지시의 세제기지 않아 부모님의 의뢰에 처하여 보호의 부모님의 의뢰에 처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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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